제롱, 강아지 한 마리가 없어지고 있어. 제롱아, 강아지 한 마리가 없어지고 있어. 제롱아. 근데 이러면 사진을 이제 못 찍겠다. 이러면 이제 얼굴이 이제. 얼굴 좀 닦고 찍어야겠다. 이제 그만 먹자. 한 번에 뭐든 그렇게 많이 먹는 거. 어떡하죠. 물질 씨 주세요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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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신경 먹었어. 그래, 이거 너무 귀엽다. 그치? 맛있어. 근데 언니 잘 닦아야겠다. 앉아, 앉아. 너무 맛있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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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괜찮아. 맛있겠지? 넓히 먹고 있네. 너무 맛있어. 여기가 있습니다. 면을 빼 abruptly 먹으려고. 멀찍하게 자리를 만들어줄게. 원래 제 껌먹을 때 우리가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그냥 꼭 먹자 얼굴이 그게 뭐야? 얼굴이 그게 뭐예요? 손 나올 거야 기다려 우와 여기 뭐야? 여기 또 새로 생겼다 온천집 자고 있어? 아니 재롱아 앓는 거야? 집에 가자 어 졸리다 졸려? 졸리다 졸리다 보따리장 쓰세요? 집 예쁜이야 집 예쁜이야 날씨가 미쳤어 재롱이 지금 두 탕 뛰어가지고 피곤할 것 같은데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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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줬는데? 됐지 않았어요? 유아 저 대단한 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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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했어 지금 유자가 착해 재롱이 본격적으로 뒤지는데? 아니 나 뭘 그렇게 또 열심히 쟤 너무 웃기다 재롱아 맘에 드는게 많아? 너무 웃기다 유자가 쳐다봐 보고 있는게 너무 웃겨 착해 착해 재롱 장난이였어 예정 봐 재롱이 새로운 장난감이 좋나봐 여기 누워있다가 여기 조용하자 상문구 쪽이잖아 여기 강아지 산책하기 좋은거 같아 여기 살면 서로 다니기 진짜 얼마 안 있으면 뭐 반년 있으면 완공된다고 했거든 아 여기 너무 좋겠다 내가 그랬거든 여기 19년 말인거 같아 그치 저기 위치가 진짜 좋겠네 진짜 이쁜 데가 여기는 최고야 근데 거기는 왜냐면 또 광배역을 바로 끼고 있잖아 그리고 맞은편에 먹자 보는거 같아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거 좀 더 풀고 아 너무 귀여워 사나스러워 지금 몇 킬로야? 2.7? 2.78 되겠다 이제 치즈줄 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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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너무 웃기다 쟤 다 들으며 끓인거잖아 유자 너무 귀여워 유자 왜 이렇게 안겨있지? 왜 이렇게 안겨있지? 왜 이렇게 안겨있지? 유자 저 망나니는 왜 남의 집에 와서 저런거 있대 쟤 왜 저러지 쟤 쟤 저 망나니 어떻게 해 저 망나니는 남의 집에만 가면 다 이렇게 돼 아 웃겨 죽겠어 쟤랑 진짜 기분 좋다 신났어 신났어 고통도 안 해 여기 장난감 백화점 같을거가요? 쟤 유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머머 쟤 너무 좋다 와 쟤 신났어 와 저거 뭐예요? 저거 사줘야겠다 어디서는 저것도 알려줘 저 다이송가 저 다이송가 아니면 마트에서 샀는데 마트에서 샀는데 마트에서 샀는데 마트에서 샀지 않았어? 우리 장보러 갔어 재롱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좋아해 그래서 주기적으로 새걸 사줘야돼 잘 놀았어? 잘 놀았어? 유자하는데 혀가 진짜 길다 우와 혀가 엄청 많이 나고 이가 하얀 그 이가 약 이가 새끼리다 쟤 아직도 집을 털고 있어 쟤 아직도 집을 털고 있어 재롱 표정 봐 왜? 다 놀았어? 젤아 이제 유자 보기 가고 싶대 말이 통하잖아 말 다 알아 들어 오 그래 유자야 뭐라 해 당당하게 그래 너 그니까 내가 보기에 유자 오늘 성장했는데 한 단계, 한 단계는 3단계 있어. 첫 차가 다 나는데? 한 번씩 쳐다본다. 누구? 재롱이? 어, 우리 어디 가나 안 가나 쳐다본다. 너무 있다. 재롱인데... 근데 햇살이 빨리도 못 간다. 아니, 근데 재롱이가 나... 우리 예상보다 여기에 너무 잘 있어서. 여기 두고 가도 되겠어. 여기 두고 가도 될 것 같아. 너무 잘했어. 여기다 맡기면 되겠다, 어디 갈 때. 자기 집이야, 저기. 너무 귀엽다. 재롱이 지금 여기 신났어.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나 봐. 그러니까. 쟤 봐, 쟤 입 벌린 거 봐. 뭐 걸렸나? 어디 설마? 그러게. 재롱이 뭐해? 나와! 언니 불러봐. 재롱 나와, 일로와. 재롱 나와. 아, 웃겨. 저기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나 지금 눈 땡그려졌어. 아니, 조심. 얘가 땡그렀다가도 바로 자. 근데 우리가 조용하니까 백제롱도 지금... 왜 조용해? 왜 조용해? 왜 조용해? 이제 집에 간대. 쟤 너무 귀엽다. 이제 다 놀았어. 이 집에서 볼 장 다 봤어. 재롱이 갈 거야? 너무 귀여워. 이제 가지. 재영아, 더 놀아. 잠깐 일어나볼까? 왜? 아, 여기가 다 문인 거다. 아, 뚝뚝이. 과제. 끝났대, 이제. 네? 어머, 옛날 그 집돌이 강아지 자세가 나왔어. 다 놀았대. 다 놀았대, 이제 과제. 진짜? 진짜? 이제 가, 이제. 쟤 형님, 가려고? 너무 웃기다. 아니면 자기가 저거 다 뜯어놔서, 재저질러놔서, 이제 더위, 범죄 행각 발사되기 전에 빨리 뜨자는 건가? 그럴 수도 있어. 여기, 여기 다 오지르는 거 봐. 유재야. 유재, 앉아. 유재야. 유재, 잘 왔네. 유재, 앉아봐. 유재, 앉아? 앉을 줄 몰라. 엎드려지 마. 먹봄. 표정이, 뭔가, 그렇다고 막, 막 실자고, 할만한 사이도 아닌 거야. 나름 예를 갖추고 있는 거야. 아, 명치 한 번 때려줘야 돼. 나한테 엄청 날이 쳤는데. 너는 그래도 나를 익숙하다고. 맞아. 지금 여기는, 처음 안겨 보는데, 자기가 안기던 자세는 아닌데, 그렇다고 뭐라 하기에는 또, 사이가 조금 뭐, 쟤 왜 저러고 있지? 너무 웃긴다. 표정이 너무 웃긴다. 표정이 너무 웃긴다. 아, 쟤 왜 그래? 명치 치면 와요. 얘가 반응한다. 어우, 착해가지고. 뭐라 못했는데, 또? 얘 아직도 그 자전 그대로야.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너무 웃기네. 맥대로. 어색해? 진짜 어색한 파당이야. 너 낯가려? 유저 지금 걱정돼. 어, 엄마가 너. 아니? 경험 다 했어? 어, 괜찮은 사람이야? 괜찮은 사람이야? 어, 나름 괜찮아? 어, 나름 괜찮아? 어, 얘 줘봐. 어, 얘기했습니다. 야. 어, 웅덩이 낸다. 어, 웅덩이 낸다. 어, 웅덩이 줬어. 아, 웅덩이 줬어. 아, 예뻐. 마을 들었네. 유저는, 유저는 힘들어. 응. 유저 왜 그래? 웃기네. 허! 아, 아프네 왜 이래. 아, 웃긴 강아지들. 아, 웃긴 강아지들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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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잘 있는다, 언니. 이거 봐. 아, 예뻐. 잘 있지? 잘 있지? 여기 질투하는 강아지도 있는데, 여기 질투하는 인간들 있어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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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잘 있지? 제롱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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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롱이 여기 있는 거 좋아했잖아. 예전에 아파트에서. 제롱아. 제롱이 뭐해? 아니, 근데 아까 제롱이랑 다른 제롱인데 또? 유저 공부하대. 아, 귀엽. 맞아. 우리 제롱이는 여기 신발장 대리석 바닥에 있는 거 진짜 좋아했어. 맞아. 시원해가지고. 근데 언니 아까 저기 망나니랑 또 다른 애가 와 있는데. 체력이 금방 떨어져요. 진짜 힘들어요. 시위. 언니. 언니 얘 좀 봐. 시위를. 그래, 가자. 갈게, 갈게. 침, 침, 침 쌓아 빨라. 가자, 가자. 우리 집 애가 저지른 거는. 좀 치워놓고 가야지. 참나 기다려야지. 근데 아까랑 완전 얼굴 다르지? 들어갈려고? 참나올 때까지 기다려. 제롱. 제롱. 유저 안녕. 안녕. 제롱아. 제롱아. 행복하다. 보세요. 안녕. encourage, 엄마. ! toldux이 할렐라 하하하